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게임은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그 장점 단점이 장점을 덮어버리는 게임이에요 단점이 너무 심해 문제는 이게 왜 단점이 심하다고 하냐면 장점은 있어요 전투기록 봐서 우리가 무슨 전투를 했고 그 전투에서 어떻게 리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 내가 저 덱을 갖고 있을 수 있냐 여러가지 덱을 쓸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덱을 여러가지로 할거면 내가 3중 택 1 상대에 따라서 택할 수도 있게 좀 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 전에 문제가 있어 여기서 일단 내가 상자를 얻고 싶잖아 상자를 얻고 싶어 근데 상자를 얻고 싶은데 그 상자는 공짜 상자는 하나도 없어 일단 돈을 내야만 돼 돈을 내야만 되고 메달을 얻어야만 되는데 메달을 얻으려면 일단 여기서 뭘 해야겠지 메달을 얻으려면 그치 그런 문제만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상자 카드 갱신권 따위는 솔직히 별로 좋다고 생각 안해요 어차피 쓸 돈이 없어 거기까지 갈 돈이 없어 일단 아이템 이어서 설명만 해드릴게 먼저 국가변경권은 가끔씩 쓰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변경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버여야 국가변경권이 뭐고 생각이 들겠지 이게 글로벌 서버여야 국가변경권도 의미가 있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닉네임 변경권은 의미가 있겠다 메달 7일 골드 7일 경험치 7일 이런 건 의미 있어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가끔씩 공짜를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공짜를 얻고 싶은데 그 공짜를 제공해주는 데는 없고요 일단 신규 회원들한테 준다는 게 꿀랑? 몇 개 없어요 그것도 모르겠지 신규 회원들한테 준다는 게 꿀랑? 요거에요 꿀랑 요거 뭐 축복상자 뭐 좋다 그래 근데 이제 7일 출석하고 받는 선물 좋다 그래 근데 별로 좋은 게 없어 주사위 이벤트도 솔직히 지금 해볼게요 네 일부러 한 번 돌려보는 거야 공짜 주사위를 얻으려면 필요하대요 왜 이거부터 하냐면 어차피 난 이제 더 안 할 것 같아서 더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더 할 것 같으면 상관 없는데 더 안 할 것 같아 장... RTS는 리플레이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아트 오브 워에서는 이런 게 없어서 내가 뭘 잘못했을지를 잘 몰라 녹화를 해야만 알아 그리고 녹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있는데 일단 내가 이긴 거 위주로 나는 시청을 하는데 그래도 내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도 내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상대방이 뭘 했는지도 볼 수 있어요 리플레이로서의 기능은 매우 매우 훌륭해 RTS가 해야 되는 일을 좀 알고는 있어 근데 이 게임의 문제점은 수집형이야 수집형인 게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은 그 수집을 어느 정도는 착실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해 놨어야 돼 근데 너무 심해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게임이야 그리고 태클을 간편화한 거는 사실 뭐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건 이 게임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것만큼은 그것만큼은 이 게임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더 좋게 나갈 수도 있어서 근데 문제는 광고도 안 했고 운영자도 일을 안 해 운영자도가 한 3명 4명 된다고 그러거든 내가 카페를 들어가봤어 근데 운영자가 3명 4명 되면 뭐해 운영을 안 하는데 운영자가 3명 4명이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뭐 GM토마스 저쪽 옆 카페 가봐 GM토마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 근데 여기는 일을 안 해 내 공카를 들어가봤거든 공카를 들어갔는데 일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뭐 상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매크로도 없어 거의 있긴 한데 잘 없는 것 같아 불만을 해결을 안 해줘 일단 베트남에 집중한다고 해결을 잘 안 해주는데 베트남도 정작 베트남 서버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글로벌 서버라고 하지 그랬어 내 리플레이만 보여주는 거는 일단 좀 있다가 내가 게임을 진행할게 이거는 상대방이 게임을 어떻게 진행했었나고 그리고 실전에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기능이 제대로 좀 작동했으면 좋겠어 그게 작동을 안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도통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거 좀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어 이게 나름 3D 게임인 3D 워크래프트 비슷한 게임인데 나름 그런 정도는 좀 제대로 작동해줘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야 이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왔으면 그런 건 해줬어야 돼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 리마스터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잖아 왜 그게 안 되냐고 제대로 이상하게 되냐고 아트 오브 워야 좀 옛날 게임이고 리마스터 쪽 정도의 게임이 아니니까 이해는 해 근데 이 게임은 그 이후에 나왔어 자 일단 종료하고 게임 한 판만 해볼게요 여러 판은 할 건 아닌 거 같고 어 카드도 좀 업 할게 아이씨 잠깐만 6,000원이 있어야 돼 6,000원 언제 보니 잠깐만 자 이벤트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배치고사 한번 보고 끝낼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이건 문제라고 하긴 좀 그랬는데 랭킹전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 30초 빡 되면 그냥 컴퓨터라도 배치시켜주면 좋겠어 아니 어떤 사람은 이 게임 배치하는 데만 10분 걸렸대 이게 롤이야? 말이 돼? 아니 롤도 이 정도는 아니 롤은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도 10분까지 걸릴 일도 없고 아니 이런 인기 없는 게임이면 30초만 기다려도 좋겠어 30초 20초 30초만 기다리면 딱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게 문제지 에이아이만 나와도 솔직히 빡겜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에이아이만 나와도 솔직히 괜찮아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에이아이만 나오는 거 1번 2번 111 18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상대방 본진이 어딘지 지도구의 친절함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립장벽이 좀 낮아진 편입니다 그건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카드수집 게임에도 카드가 잘 안 나온다는 점이 아무래도 너무 큰 단점으로 지적이 돼요 그게 너무 큰 단점이긴 해 장점이 있는데도 이게 그렇게끔 장점으로는 작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미네랄 좀 캐다가 이거 말고 임프 만들려고 한 건데 내가 또 잘못 눌렀지 잠시… 아 재미없어 난 멀티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기다려봐야겠다 일단 여기에 멀티가 있나봐요 이제 멀티가 있나봐요 호텔을 그려줍니다 아이씨 잘못 잡았네 핀트를 잘못 잡았어 상대가 인프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아이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조금만 더 설명해주고 갈게 아 카드 조합은 8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8장까지 할 수 있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덱으로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부두술자는 가스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끌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으로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쓸때 리플레이 장점 리플레이가 있다 그리고 두번째 뭐 덱을 여러가지 짤 수 있다 그리고 리플레이를 보는 기능이 매우 좋다 단점 원하는 게 너무 안 나온다 그리고 시야가 조금 애매하다 원하는 게 안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덱을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 게임 자체가 아 이 덱을 어떻게 짜야 되나 이런 느낌의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어 내가 하나보면은 좀 뭔가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루즈한 스타가 될 수도 있어 너무 타이트하기만 한 스타가 될 수도 있어 진짜 전략적인 느낌이 좀 덜 든다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전략적인 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량 물량이 물량이 우선 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의 플레이가 우선시 될 수도 있어 그 점이 아무래도 좀 반감을 산 것 같아요 그 점이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고 지우겠습니다 네 로나였어요